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왼쪽부터 사진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원씨 오늘 크리스마스를 위해 준비한 선물 같은 무대가 있다고요? 네 저희가 스페셜 앨범으로 여름에 여름여름에라는 앨범을 냈었는데 또 오늘 크리스마스고 겨울을 맞아서 겨울겨울해로 재해석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겨울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순서는 마마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뀐